히어로토이티비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친구들 이번에 미니특공대의 브이레인저스 봤어요? 이번 브이레인저스는 그린아일랜드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며 에너지 요정들을 지키는 이야기래요! 이번에 로봇들도 너무 멋있어요! 이 로봇들은 안 나와요? 완전 갖고 싶다! 조이 안녕! 우리 영상 보고 있었구나? 볼트 안녕? 응! 나 브이레인저스 보고 있었어! 영상 보니까 어때? 이번 시리즈도 엄청 재밌던데! 하하하! 이번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근데 스파크단으로부터 에너지 요정들을 지켜야 되는데 볼트! 혼자 되겠어? 난 혼자가 아니야! 샤크루스 브이와 함께지! 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 줘! 갖고 싶어! 어? 조이 진정해! 오늘 내가 샤크루스 브이에 대해 다 알려줄게! 궁금한 건 다 물어봐! 왜 이름이 샤크루스 브이야? 이건 브이샤크야! 이걸 보면 뭘 닮은 것 같아? 제 이빨이 크고 뾰족하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이거는 상어야! 맞아! 샤크루스 브이는 상어의 샤크를 본딴 이름이지! 예스! 맞혔어! 샤크루스 브이 브이샤크! 와! 이름도 멋지다! 그러면 샤크루스 브이는 무기가 뭐야? 샤크루스 브이의 무기는 여기서 샤크루스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다른 무기는 브이샤크 더블건! 이 무기로 그린 에너지 요정을 암흑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는 나쁜 스파크단과 싸울 수 있어!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 이 샤크루스 브이는 어떻게 변신하는 거야? 브이샤크모드 샤크루스 브이모드로 2단 변신할 수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 자! 내가 변신하는 걸 보여줄게! 잘 보라고! 짠! 어때? 쉽지? 볼트 뭐야? 마법이야? 나 잘 모르겠어! 다시 천천히 알려줘! 손은 용보다 빠르지! 알겠어!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샤크루스 브이의 무기와 어깨의 미사일을 분리! 무기의 손잡이를 접어주세요! 머리를 몸통으로 넣어주세요! 팔을 안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양 주먹을 접고 팔을 위로 올려 어깨와 모양을 맞춰주세요! 오른쪽 팔을 뒤로 접어주세요! 무기를 오른팔 안쪽에 부착시켜주세요! 왼팔을 접어주세요! 왼팔을 접어주세요!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켜주세요! 다리를 모아주세요! 상체와 하체를 결합하여 주세요! 뒤에 있는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양쪽 옆면의 덮개를 덮어주세요! 분리했던 미사일을 뒤에 결합해주세요! V샤크모드 완성! 우와 대박!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 2개의 덮을 보니 3개의 덮개를 돌려주세요! 3개의 덮개를 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샤크로스 브이도 보여주러 오고 말이야.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브이레인저스를 소개했어요. 브이레인저스는 그린 아일랜드에서 그린 에너지 유종을 지키는 신비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답니다. 저와 또 다른 레이저 카이와 함께하는 모험 이야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씨, 엔딩은 내가 하는 거라고. 친구들, 오늘도 미니특공대 볼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진짜 너 너무해. 엔딩은 내가 하기로 했어. 나도 같이 하자.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야. 드시 드시. 드시 드시.